안녕하세요. 야마하 오디오의 개인적으로 가장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야마하 NS-1000M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1000M 정말 오랫동안 많은 인기를 얻었던 기종입니다. 25년 동안 롱런을 했고 20만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NS-1000M은 모니터용도, 스튜디오용도로도 사용된 기종입니다. 모드의 오디오 진짜 리뷰를 지향합니다. 판매나 뭐 어떠한 다른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그대로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한번 보셨고요. 1000M이 못생겼는데 1000까지도 제가 같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는 비나 먼저. 한 절 요약으로 최고 가성비를 가진 스피커이고 하이엔드 사운드에 굉장히 가까운 구형 제품이지만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의 괴짝 크기고요. 31kg 정도라 동급의 JBA 12인치 모델들보다 한참 더 무겁습니다. 특징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년간 한 20만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산 스피커의 한 개를 뚫어낸 역사적인 스피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리 성향 베를륨 유닛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두 개에 사용이 됐습니다. 베를륨 트위터가 포칼은 물론이고 스캔스픽, 시어스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대부분 다 트위터죠. 그런데 야마하는 이때 당시에 알루미늄에 베를륨을 진공 증착하는 이런 기술을 트위터는 물론이고 대구경 미드레인지에까지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베를륨을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중고역 특성이 맑고 영롱합니다. 해상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최강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현대기 어정쩡한 기종보다는 남은 나아지 밀리지는 않습니다. 저역은 12인치인데 양감은 밀평이기도 하고 약간 적은 편입니다. 모니터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소 잔잔하게 깔려주고 존재감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까지 가지고 있는 저역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요자 같은 부풀어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우퍼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좋게 보는 쪽이고요. 라이브감이 상당히 좋은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롱한 피아노, 중고역, 깔끔한 좋은 해상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 라이브감에서 굉장히 탁월한 기종이고요. 모니터링 용도로서도 역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천층은 낮은 가격대에서 튀어난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상태에 따라 매우 가격이 다릅니다만 150에서 100만원 후반대면 컨디션 좋은 제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가격대비 성능대에서 거의 탑클래스에 해당하는 기종 중 하나고 가장 잘하는 부분은 결국에 피아노, 대편성 클래식, 가요소화 능력이 동급 최상위 레벨입니다. 가격을 역시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커예요. 유닛이나 외부 구성 한번 먼저 보실게요. 생긴 거는 괴짝형 12인치가 사용이 됐지만 제 입의 경쟁기보다 약간 크고요. 트위터 베를룸이 사용된 철망이 모든 유닛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베를룸이 때문에 약간 저렇게 무지갯빛이 콘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미드레인지가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는데 트위터뿐만 아니라 미드레인지도 굉장히 개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퍼는 12인치인데 펄프 타입이랑 복합섬유가 사용된 전형적인 구조이고 엣지는 천 스타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서 경화가 되지 않은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클로저 자체도 이 정도면 동급의 괴착 스피커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외만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본 모습 보면 내부 브레이싱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이 정도 통이면 충분히 우수한 통 쪽에 해당을 한다. 최강이나 하이엔드 속성까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좋은 모습이고요. 네트워크 단자가 클립형이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내부에 네트워크에서도 물량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부품 하나하나 고급이 많이 사용됐어요. 어테뉴에이터가 고역과 미드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역의 양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동급에 또 동시대에 많이 경쟁을 했던 JBA 같은 경우는 어테뉴에이터가 찌직거리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단 말이죠. 야마하 NS-1000M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벨사의 등급이 사용돼서 부품 레벨이 JBA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점 포인트 어떤 스피커든 간에 약점 없지 않죠. 이 부분을 얘기 못하는 전문 리뷰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약점 포인트 정말 못생겼습니다. 웬만큼 소리가 좋으면 못생기 정도 좀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적응이 안 되는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취향입니다. 이건 어떤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이 없는 기중입니다. 그래서 철망으로 보호능력 자체는 어린이들이 손으로 찍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능력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통 이런 스피커를 추천할 때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아쉬운 면이 될 수 있는데 제법 많이 팔린 기중이라 구입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험악하고 조악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일본 옥션에서 굉장히 험한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구입해서 약간 부족한 손 제주로 인클로저에 덧댄다든가 바깥에 파란색 베풀을 칠한다거나 이런 모델을 제가 한번 구입하러 갔다가 비오는 날 정말 헛걸음만 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났지만 판매자분한테 어떻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후회를 막 심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기종들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 LR 좌우 구분이 있는 스피커입니다. 시리얼 뒤에 동일 시리얼의 L과 R로 구분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매칭이나 세팅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라이브감을 원하신 분들은 좌우 간격 좀 넓히고 공간 좀 넓은 데서 조금 큰 볼륨 주면 정말 굉장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비추층은 일본 사안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강하신 분 그리고 디자인을 중요시하시는 분 이 두 분에게 비추를 드려봅니다. 월등하게 특징? 근데 이 디자인이 약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완이 되는 게 NS1000입니다. 그래서 1000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쁘고 멋진 마감 그리고 그립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절반 이하 가격으로 90% 정도의 매력에 가깝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NS500입니다. 500M 이것도 트위터까지는 베를룸이 사용되었거든요. 이것도 기회될 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 다 다 중고라서 카드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결제만 해서 집에 더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겐 신품이면서 깔끔한 디자인 가지고 있는 NS5000 신형입니다. 이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이거 2000만원 정도? 아는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자일론 소재를 사용해서 베를룸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자일론 소재로 좀 극복을 해 개선을 시킨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베를룸을 이 당시 야마 70년대에는 아마 베를룸 증 약간 진공으로 증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공당 노동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1000M과 1000 이후에 X 이후로 나오는 모델들에서는 베를룸이 갑자기 싹 빠집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베를룸 유닛이 파손됐을 때에는 가루나 이런 비말이 날리는 걸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의 이게 이 야마 제품들 깨져가지고 이 포칼 제품 깨지는 건 흔해도 이 야마 제품 깨지는 건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의하실 분은 또 미니어처 NS1000MM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미니어처 모델이에요. 1000M을 작게 만든 모델인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거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 1000MM을 제가 먼저 써봤기 때문에 1000M을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굉장히 원망스러운 NS1000MM인데 그래도 워낙 이쁘니까 공간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1000M을 쓰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겐 또 1000M이 있는데 이걸 또 디자인 포인트로 이용하실 분들에겐 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소리를 1000MM 가격도 은근히 있거든요. 이뻐서 이거 소리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지 않고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를 보는 주간평가고요. 저의 NS1000MM에 대한 판단은 괴착변 스피커 물류 S입니다. 이 정도면 100만원 중후반대 가격에서 쓸 수 있는 스피커로서는 특히 입문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JBL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JBL 굉장히 좋아하고 둘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종이 조금 더 좋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NS1000MM이 JBL의 L112, L166 12인치 괴짝형 모델들 이런 모델들보다 조금 더 고급이에요. 전체적인 포텐셜은 한 칸 정도 차이가 나지만 소재로 면이나 베를륨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닛 면에서도 완성도 면에서도 내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는데 이렇게 좋은 스피커가 오디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만 인정받고 있는 기종이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별로지만 아주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역 쪽에서의 카리스마가 약간 없고 양감이 좀 없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현대의 성향이라는 게 조금 더 부하지 않은, 과하지 않은 아주 밀도감으로 꽉꽉 눌러 담은 소리가 아닌 걸 지향하는 현재의 단계에서도 네트워크, 제가 정보란에다가 적어놨는데 네트워크를 개선시키는 회로도와 시트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현재도 판매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회로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개선시킬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NS1000M의 소리 스타일, NS1000과 1000M의 소리 스타일은 현재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중고역 위주의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영롱함, 기품이 있는 소리를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 것이고 저역이 약간 적은 것이 약점, 저역에서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약간의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점 또한 현대기종들의 특성들과 연관선상이 있기 때문에 NS1000M 상당히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저히 눈뜨고 못 봐줄 외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만 아니라면 직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과거에 대단히 많이 팔렸던, 인기를 얻었던, 자자했던 또 일본산이라는 출신의 한계를 벗어난 이런 스피커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또 많이 오디오 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스피커를 여러 개를 소장하려고 드는 생각이 들 만큼 뛰어난 스피커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